삼성일가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을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발표했죠. 천재 화가로 불렸던 이중섭 작가의 작품 12점이 70년 만에 화가가 꿈꾸던 안식처 제주에 오게 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수채화. 화가가 살던 초가집에서 보이는 서귀포의 풍경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이 이중섭 미술관에서 바라본 섭섬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일가가 기증을 발표한 고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 중 이중섭 작가 작품 12점이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으로 옵니다. 이중섭이 가족과 서귀포에 살면서 그린 섭섬이 보이는 풍경 등 유화 6점. 개와 가족, 물고기, 아이들을 모티브로 그린 은지화 2점과 수채화 1점. 부인 이남덕 여사에게 보낸 엽서화 3점 등 모두 12점입니다.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은 전례 없는 작품 기증으로 전시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이중섭 작가의 작품 12점은 화가의 기일인 9월 6일에 맞춰 특별 전시회로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야입니다. KBS 뉴스 이중섭입니다.